자 오늘 할 게임은 바이오화자드,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게임이에요. 레지던트 이블이 바이오화자드고 바이오화자드가 레지던트 이블이에요. 아시아권은 바이오화자드라고 하고 있고 서양권에서는 레지던트 이블로 출시가 되는 게임이죠. 바이오화자드 빌리지 이라는 신작입니다. 으 떨려 불 끄고 해야지 살살 해드리겠습니다. 표준 전력을 다해 상대해드리겠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으십시오. 이 난이도에 따라서 뭐가 나올 게 안 나오고 스토리가 바뀌고 이런 건 없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난이도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살살 해주세요. 어둠의 마을 옛날 옛날 한 소녀가 힘들게 일하시는 아빠에게 드릴 딸기를 따러 엄마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숲은 어둠과 차가운 침묵 그리고 공허한 덤블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기를 찾고 싶었던 소녀는 엄마의 손을 놓아버리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녀가 동굴을 넘고 나뭇가지를 헤치고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엄마의 애타는 울음소리는 멀어져갔습니다. 소녀는 무언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엄마가 머리맡에서 돌려주던 동아를 떠올리던 소녀는 갑자기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박쥐가 나타났습니다. 소녀에게 다정하게 인사한 박쥐는 자신의 날개를 깨물고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목을 죽이랴. 소녀는 걸쭉한 검은 피를 마시고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숲의 묘제를 지나가는데 거센 바람과 함께 먹구름이 몰려왔고 주위의 공개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얇은 옷 때문에 추위에 벌벌 떨었습니다. 검은 사진이 나타났고 사진의 손가락을 튕기더니 금세 안개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리 오렴, 아가. 이걸로 몸을 따뜻하게 하렴. 소녀를 달랬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기꺼운 침한 무리를 지나가면서 소녀는 이대로 보트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 왕이 나타나 자신의 몸에 있는 비늘을 떼어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이리 오렴, 이걸 먹으렴. 소녀는 비늘을 먹고는 또다시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모지않아 소녀는 어두운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름다운 황금 톱니바퀴를 가진 강철마가 나타났습니다. 마른 소녀가 가까이 다가가도 잠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톱니바퀴를 자신에게 줄 선물이라고 착각한 소녀가 에? 마른 크게 분노하며 다른 괴물들을 부르냈습니다. 뭐야 다 왔어 다 왔어. 다악한 바람이 거칠고 강하게 불자 소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크고 화려한 검은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오, 그래픽 좋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화나는구나. 마녀가 말했습니다. 내게 춘만큼 돌려받아야겠다. 눈 깜빡할 사이의 소녀는 거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동화책이었구나.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들다니. 이거 마치 공포라디오 들으면서 퇴교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로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잖아. 다행스럽게도. 로즈한테만큼은 무선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여기를 유사한 거잖아. 내 기억엔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그냥 피해 망생이 심해진 것뿐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 그렇다고 해도 피해 망생은 아니야. 난 그저 조심하는 것뿐이라고. 그럼 조심해서 침대에 눕혀주고 와. 저녁 식사를 준비할게. 괜찮아 로즈. 엄마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럴 만도 하지. 뭐라고 했어? 쟤 애가 저냐고요? 그럴 리가. 이게 뭐 지난 스토리에서 나왔던 주인공들인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애기방이 어디냐? 여기는 현관인 것 같고. 애기방은 아마도 위층이겠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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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엄마한테 말한 대로. 그 책은 네가 보기엔 너무 무섭거든. 아, 화장실. 애기방은 어디... 이거 마우스가 왜 이렇게 불편하냐? 감도를 조절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애를 안고 있어서 원래 이렇게 좀 그런 건가? 여기가 애기 방이라고 하기에는 음... 음... 칠의 주인공들 몰라 칠 다 까먹었어 칠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다 왔어요 우리 공주님 여긴가 보다 그렇지 저기를 왜 막아놨을까? 뭔가 무서워서 막아놨을까? 거울을 어? 눕히기... 야 이 정도면 잘 찾았지 아빠는 아래층에 있을게 아 귀여워 이상한 동화 속에 개물들이 널 데려가는 걸 아빠가 가만두진 않을 테니까 요 잔다 말도 안 돼 원래 눕히면은 바로 다시 깨는데 조사 또 미아와 다투고 말았다 나도 모르게 3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을 꺼내버렸고 미아는 불같이 화를 냈다 유럽에서의 새로운 생활에도 간신히 적응하고 로즈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루이지에나에서 있었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아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걸까 로즈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때 있었던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직시에 하지 않을까 그것이 로즈를 위해서 최소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아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테니까 뭔가 이 마우스가 되게 불편한데 컨트롤 어? 아 이거 아닌데 컨트롤이 왜 이걸로 돼 있지?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그거 없네? 감도 조절 없나? 어? 마우스 감도 조절이 없나? 이상한데? 조사 로즈마리 윈터스 2020년 8월 2일 청력, 치력, 촉각, 반사 모든 영역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음 건강 상태 양호 진균 감염 여부에 대한 추가 검사는 BSAA에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아 로즈는 괜찮다 카메라? 음... 오 좋은 것 같아 6 아닌가? 일단 해보고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미아가 복용하는 약 그 사건 이후로 계속 복용 중이다 더,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9 오 오 오 오... 오... 모르겠어요 오 모르겠어요 이 감도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기로 하면 패드로 하면 어떨까 패드로 하면 캠방이요? 아 캠 캠이 보고싶어요? 캠을 왜 보고싶은데 뭐야 패드 연결이 안되는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이 감도나 뭐 이런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 밥 해놓은거 봐 캠이 있는게 좋다고요 왜? 뭐냐구요? 게임 방송입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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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Selena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계속 울고 싶으면 또는 아무도 없어야지. 정말 걱정해야지. 네, 이정도로 하자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아, 밝으니까 재미없는데? 그는, 너와 루이징이나, 이 취업에다, 퀴즈가 여기 여행을 때, 전체 공연을 때까지 일어나는 게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고, 아시겠네? 뭐, 평소에 우리 모두 함께한 거군요. 너, 내가, 로즈, 지금, 모든 게... 정말? 우리는 로이징에 대한 일이 있었을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냥 왜 너가 너무... 어? 뭐야? 미야! 엎드려! 바이오 하자들 미야! 뭐야? 갑자기? 한술도 못 떴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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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해? 크리스? 크리스? 미안하네. 미안... 미안하네. 뭐? 왜? 뭐지? 엔는, 우리 엔는... 헉, 그래... 다 끝났어. 로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 확보했습니다. 베리그가... 내 딸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어! 그만둬... 그만둬... 어떡하니... 그러네... 오... 그러니까... 되게 확이... 예이했었는데... 네, 선생님. 따님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 4시 정도에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보고 싶대. 병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미 얘기했잖아. 나도 알아. 요즘 들어 그 얘기만 하잖아.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건 로즈가 아니야. 그렇다면 뭐가 걱정인 거야? 로즈는 괜찮을 거야. 내가 장담해. 걱정할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이 걱정이라고! 당신이 걱정이야! 내가 왜... 내가 뭐... 뭐... 뭘 잘못했는지... 응... 그리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리스인데 진짜 바... 원에 나오는 그리스인가? 더빙 잘한다고요? 누가? 하하하하... 어서 오세요. 안 죽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과거 신이잖아. 안 죽은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나? 이제 재받으면 어떡해. 상황은... 물공원은 무사하겠지. 무슨 소리야? 크리스 레드필드는 어디 있어? 로즈는? 당신 누구야? 이건 보안 채널이야. 당신한테는 사연 권한이 없을 텐데... 당신한테는 사연 권한이 없을 텐데... 도움을 확보한다. 앞으로 있을 검사를 위해 사이트 C로 이들을 이송할 것. 적어도 두 명의 무장 병사를 동반할 것. 앉아. 앉는 거 뭐야. 앉는 키. 안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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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라고 그러게 애 우리 애는 어딨는데? 애는 다른 차에 있나? 잠깐만 다른 데 더 살펴볼까 얘 말고는 조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쪽은 아예 가지도 못해 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서오세요 자국 따라가려고 오 추워 보기만 해도 추워 오 추워 엉클이 야 엉클이가 씌였구나 야 조심하지 파상풍 걸려 오오오 하 하 하 하 뭔 소리야 우워! 오 이거 봐! 어메! 이성한 소리 나고마 어메! 깜짝이야 어 나 불 끄고 볼래 흐흐흐흐흐 으흑 흐흐흐흐 야아 구미! 잠깐만 어 야! 어 야! 잠깐만 어! 어 이거 뭐야! 어! 어 이거 뭐야! 오! 으흑! 와 나 귀! 귀온이라고 몰랐어! 나 이렇게 가고 있어갖고 몰랐는데 일어서 보니까 이야! 으아아아아아 으으으의 그냥 빨리 지나가 으으으 어? 잠시만요 같이 가유 어 시끄러워서 매달아 놓은 걸지도 계세요 계세요 여길 들어가라고 여기를 이거를 여기를 우미 여길 들어가라고 갑자기 남의 집에 무서운 곳에 놀러와서 뒤지다니 그러게 와 이런 거 VR로 하면 재밌겠다 진짜 이것도 VR 있나 뭐야 왜 내가 더 무서워 내가 뭐 있다고 나 마늘 육경마늘 그렇지 흐허허허 흐 헥 얼마 안됐습니다 시작한지 어서오세요, 으이 whole 에이 잉 뒤돌면은 뭐가 흐흐 으헣 아이씨, 마우스 감도 너무 안좋은데 되레? 뒤로 떼어 으이쿠 야아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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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어? 날 가둬놨어 헐 밀어 못미네.. 어.. 귀여워서 피.. 피.. 으아.. 으아.. 뭐지? 누구 이런 짓을.. 뭐지? 뭐지? 여기 아까 되게 어둡.. 어둡지 않았어요? 우와.. 갑자기 밝아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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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장난 아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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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 것 깔습니다.. Hey.. 으아l.. 네.. 톡.. name... Bing.. 뒤에 배경 또.. 어두워서 좀 그렇죠.. 집마다 막 마늘이 다 걸려있고 어서오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스튜는 만든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스튜 맞아? 개밥 아니야? 여긴 다 깨져있고 난장판이 됐어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이 집에 피 그러게 마늘이 계속 나오는거 보니 뱀파이어 뭐 그런거 뭐 끌고간다 끌고간다 뭔가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이 정도면 천상급 그치 파 그치 기억난다 구데기 막 구데기 먹고 했던거 뭐야 막 집을 여기저기 뒤지고 왔더니 전혀 새로운 공간들이 막 생기고 있어 도구가 어디있을까?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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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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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끌고간게 말이었나보다 그럼 아까 뭐 질질질 끌고갔잖아 도구 이러기도 요거 여기는 없구요 도구 여기 있을 것 같은 데이 도우레 같은 도구뭐 weren't 도구 achi 도구 저쪽에 있나? 없어? 여기도 없는데 여기 말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가 어디 있을까? 누구가 어디 있을까? 여기다 탁 끼워서 돌려야 되는데 뭔가가 탁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어? 아니 뭐 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어? 여기? 아무것도 없고 아 없는데 저쪽에 뭐가 있나 그럼? 여기가 있어 아 들어가야지 출입금지 뭘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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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 있다? 저기 돼지같은거 돼지인데? 돼지가 왜 저기 있어 무서워라 이거 왠지 패드가 더 편할 것 같은데 느낌상 그냥 풀수로 할걸 안열려 까막이 대박이네 대박이네 어디다 아 인형이었다 그죠 패드가 편하니 나 어제 내가 분명히 내가 어제 물어봤는데 패드가 편해요 키보드가 편해요 사람들이 키보드가 편하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스팀 구매 해왔는데 어 돼지가 저기 있다고 해서 뜨끔 했다고요 돼지가 돼지가 돼지 아니 왜들 그래 돼지같은거 잠깐만 여기 풀수를 다시 아니 풀수가 아니라 패드를 연결해볼까 패드 지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아 박병구님은 키보드가 더 편했어요 이게 왜 지원이 안되나 잠깐만요 이거 왜 안먹지 설마 액박 패드만 지원하나 모르겠다 좀 낮은거 같긴 했다 어 좀 낮았어 조금 낮았어 조금 낮았어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뭐야 공동묘지 공방재장 재장이 뭐야 그래 좀 이렇게 휙휙 바뀌어줘야지 어느정도는 집주인 행방불명으로 인해 봉쇄 잠겨있다 여기다 또 뭘 꽂아야되나 어서오세요 와 이건 좋다 딱 집에 들어오니까 어두웠었는데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좀 밝아지는거 이거 괜찮다 오 공격가능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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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가능 다 뒤졌어 이제 어? 칼빵 모으 여기서 사 mieli다는 사람들이 그냥 집을 뛰쳐나간건가 이건 뭔국이요 전주 콩나물국이요 곰탕이요 뭘 끓여 잡순고요 어? 아 칼 잘쓰지 허허허허 소고기, 묵고기야? 야, 잠겼어 이런 쉣트 아, 그런 거 알려주면 어떡하니 고맙네 흐흐흐 어디로 나가, 근데? 오오 오오 박병관님 상자 하나 있지 않았네 하고 돌려 말했대 박병관님은 그렇게 말해도 이제 안 믿는 거지 이제 다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야, 칼을 구하면 뭐하니? 나가지를 못하는데 칼을, 어? 칼을 구하면 뭐하니? 칼을 구하면... 보컬이 아니! 아니다! 친절하게! 친절하게! 누구야? 누구한테 보낼 수 있을까? 불길이 있었다, 그리고... 어? 뭐지? 와 이란... 이 녀석들이 오고 있어... 누구? 누구는 말하는 거죠? 아까 그건 뭐예요? 총은 가지고 있나? 총도 없이 여기에 온 건가? 총이 왜 필요한데요? 내가 가진 여부는 이게 다야! 받아! 오 할아버지 은인이야 은인 밖에 있는 게 뭔지 좀 말해줘요 내가 듣고 있는 겁니까? 에이! 총은 죽고 가시지 피 우왕웨이 뭐야 죽어? 어흥 으앗 으억 으억 뭐야? 아흑 젖 파리 진짜 communist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뭐 예수 그리스도 롤블드의 곳이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율 Wind 남날의 일탈이 해주 펜션샷! 읊! 왁기 야 안 죽어? 안 죽어? 어? 죽었다. 아 헤드샷만 효과가 있나봐. 어떻게 된 거야? 야 내 손 어떻게 되는 건데? 손이 지금 뜯겼는데 이렇게 평화롭다고? 그렇지. 구금령 머금 대 체인을 절단하는 공고 가족사진 아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캠핑 장비 이거 이거 해가지고 밑에 화로 탁 해가지고 여기다 뭐 탁 끓여갖고 먹으면 얼마나 마실게요? 화학 용액 화학 용액 왜 이럴 수가 있지? 어? 어서 오세요. 우리 소윤이님 생일 축하해요. 축하 축하 어? 또 있어 반응이 없다. 총알 왜 깜짝이야 릴로드 어딨어? 여보 아 아 음 흐흐흐흐 흐흐흐 이놈의 씨끼 뭔데? 선반으로 주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반으로 낙지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싸 병 야 너 어디왔어 마한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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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회사 뭐 회사 화약이 더 썼데 안녕하세요? 화약. 두둥. 밖 근처에 있는 루이자 집으로 와요. 생존자인가? 잘했다. 어우야 손! 어우 손. 어휴 손. 손이 이렇게 뜯겼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마을 동쪽 너 되게 많이 왔다 여기 내가 이렇게 온 거구나 여기를 못 했는데 좀끼야 그만 x7 잠깐만 x2 으익 으어 으으 labor 으으으으의 오기만 해 olved 오기만 해 야 이놈의 새끼야 으으으오 뭣간다 망겼다 에잇 뭐 아휴 아이구 이그이? 안죽네? 야야야야 무기 있는 반칙 녹슨 조각 오케이 으으으으으 사냥 으으으으 으 흐흐흐흐흣 제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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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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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멕흐 흐멕 증강구! 으으으으으으으 쟤는 뭐 못들어와 으으야야야야 나이스~~ 쩝쩝쩝ün 쭙쭙쭙 흑흑빅 흐 economic 이 enclosure 여기 다 뭐야 으앗 여긴다 뭐야. 여긴다 뭐야. 여긴다 뭐야. 나 어디로 가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아까 거기잖아. 여기 아까 거긴데 내가 이래가지고 안 돼 안 돼. 으흑 흐흑 흐흑 어업 흐하하하하하 흐으흐흰 미끼믿겨 미끼. 나 총알 도읍쎄야 으 commandments 미껴주시오 총알 도읍쎄요 총알이 없닌 나 정말이 없네 여기 물심이 막혀있어요 아주 잘하네 지나갈게요 나 여기 지나갈게요 정말이 없어요 잠깐만요 아 막혔어요 아아아아아아 여기 아까 동이잖아요 아아아아아아 다 죽네 이거 뭐야 이렇게 죽여 왜 이렇게 죽여 아 잠겼어요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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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으아아아아아아아 지나갈게요 으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뭐야 이거 총 던지는 애도 있어? 총 던지는 애도 있구나 아기 posed ㅋㅋㅋㅋ 죽는거니? 어oween 어? 뭐지 injustice 네가 다 똑같이 생겼어! 오... 아까 쟤였잖아 한번 간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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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봐 신났어 뒤에 사줘 우와 뭐야 나 왜 안죽이고 와 어? 뭐야 이거 완전 동네 양아치들 아니야 응? 으흙 으흐 에흫 아흥 으흡 으흠 우흑 아흐ort 무슨 소리야 흘모이다 왜? 왜? 칼로 어떻게 바꿔? 아, 1번 삶과 죽음 안에서 영광을 받지오니 아, 안녕하세요? 저기요 밖에 나가 계시면 안됩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도대체 뭐 누가 봐도 할머니가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당신이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거요 잠깐만요 로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즈, 로즈 맞아 그 아이는 큰 위험에 처해있어 마더 미란다님이 그 아이를 마을로 데려오고 나서부터 우린 어둠에 빠져버렸어 괴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에 있는 종이의 위험을 알리고 있어 그들이 오고 있는 거야 로즈는 어디있어? 마더 미란다가 누구예요? 우릴 위해 울리는 거야 그들이 다시 오고 있어 야, 문 닫기 전에 나가라 문 닫혔잖냐 문 닫혔잖냐 이제 못 나가잖아 바보야 진짜 주인공이 진짜 어떡하냐 얘를 여기 또 어딨어 나가라 위대한 라이칸이여 오랫동안 전설로 내려오는 늑대 괴물이여 우리의 살을 먹으러 오겠지 우리의 살을 찢으러 오겠지 우리의 살을 먹으러 오신걸 할머니가 어서오시게 나가라 문은 없어 저의 짜이 어? 지도보기 아까 M이었는데? M도 되고 V도 되는구나? 아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도구들이 반대쪽에서 잠겼어 반대쪽에서 잠겼어 어? 못 들어가 일단 나 먹어야겠죠? 이거 하나 먹어야겠지? 그럼 좀 나아지냐? 마을과 마을 주민을 지키고자 액마귀 사냥을 바친다 이것을 부수는 자는 마더 미란다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부셔 어떡해 잠깐만 야 진짜 부셔진다고 그렇게? 쉽게? 야 나 벌 받을 나 어떡하니? 야 나 어떡하니? 얘들아 얘들아 나 어떡하니? 나 벌을 받 나 진짜 아니 나는 그냥 그렇게만 있고 그렇게만 있고 상호작용이 안 될 줄 알았지 상호작용이 안 될 줄 알았지 상호작용이 안 될 줄 알았지 그래 이런 걸 끼워넣는 거겠지 오우 뭐야 이거 얘야? 얘가 미란다야? 이 누나야? 얘가 아까 걘가? 망치 들고 있던 앤가? 오우 내 재앙이 도래하면 도들 새김조각을 찾아라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루이자 집에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가 루이자 집인가? 아우 총 나이스 총 저장 오우야 이거 저장 좋다 아 아 여기 교회구나 여긴 교회고 루이자 집을 가야돼 그럼 교회야 여기가 루이자 집이 어디야? 루이자 집이 어디지? 교회에서 나가서 길 따라서 쭉 가면 루이자 집이야? 흐흐흐흐흐흐흐 더 조사 좀 해보고 여기도 있네? 야 이거 도르 이거 손잡이 어디 있는 거야? 저거 손잡이로 열면은 뭐 좋은 거 막 주는 것 같은데 왠지? 어? 여기로 쭉 가면 루이자 집이 있을 것 같은데? 오우 네? 이거 약간 그 생각도 난다 기묘한 이야기 그거 있잖아요 넷플릭스 거기 나오는 괴물들 그 느낌도 살 난다 으흐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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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맵에서 이동하는거? 뭘 이동인데? 나 뭐 이동 안 했는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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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어디 있는거야 얘 으잏 하 깜짝이야 으아 왜 왜 안 죽냐 헉 되게 안 죽네 야 다 썼냐 벌써 총을 다 썼는데 왜 툭하냐 아버지 누가 있어요 저기 아가씨 어 문 닫아요 제발 여기서 뭐하는거에요? 가까이 오지마 제발 저희를 해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당신들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 것 뿐이에요 다른 생생자는 못 봤어요? 못들 로이자 집에 있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문도 잠겨있고 대답하지 말아라 왜 진이야 대책없이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어르신 걸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괴물한테 당했어요 출혈이 너무 심해요 어서 로이자 집에 타러가야 돼요 조용히 아니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걸 조용히 기다려야 내가 문을 열대까지 움직이자 루이자 집안으로 피신하기 아 나 이거 손잡이 빨리 얻고 싶네 이 우물 손잡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요? 루이자 집은 또 어디요? 마...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냥... 쭉... 아까 쭉 가는 거 아니었어? 아 설마... 여기서 지나가야 되나? 어디 있던 아이가... 재생 한국의 비의만 요 칼 좋아보이는데... 그정지 를 베이크하는 것 같다 아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길이 없는데 어 여긴가 보다 오우 오우 이야 이거거든 어떻게 가져가 나사를 또 뭐가 있어야 되잖아 뭐야 여기 화장실이야 아이 깜짝이야 도라이버를 찾아야 도라이버 반대쪽에서 잠겼당 도라이버 어딨지? 무엇이든 물을 잘 못할까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문 열어 주세요 문 열어 주세요 문 도움 여기에서 열어줘야되나? 아니 잠깐만 아 아빠가 다쳐가지고 여기 못 넘으니까 이 정도면 빨리 한거 아니냐? 응? 이 정도면 빨리 한거 아니냐고 아버지에 남한테 신세지는게 서투른 분이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여기라면 안전하겠네 밖에 있는 것보단 여기가 낫죠 여기서 무슨일이 나고 있는지? 뭐 아는거 없어요? 길지라니 야 나 되게 빨리 찾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해 어? 어? 헬로우? 애니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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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처음부터 니가 하던걸 어? 진짜 여기 마을사람들 참 이상하네 이 녀석은 유리야 물러서있어 우릴 들이 보내줘 절대로 안돼 저 녀석들이 피냄새를 맡아서 우리 아버지가 죽을지도 몰라 나랑은 상관없어 이 녀석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집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녀석들이라니 다 우리 이웃이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당신은 여기 마을사람이 아니군요 네 네 에단이라고요 윌리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 포추를 사도록 해 어서 엘레나가 믿는 사람이라면 저도 믿어야죠 안으로 들어와요 에단 여기서 기다려야 다른 사람들 좀 보고 올게요 저장할게요 루이자 가죽들이 또 당해서 이대로는 겨울을 넘길 수 없을 것 같아 행방불명에 된 어니스트도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 마던 미란다님은 우릴 버린 걸까? 난 버려진 건 확실히 알 수 있어 난 이제 큰일 났어 어쩔 거냐며 어 나 모여 이쪽이에요 기다려 사장님 좀 보고 갈게요 우와 이거 바로 돌기가 있었어 Q버튼이 바로 돌기였어 이런 거 왜 안 알려줌 우와 엑스도 Q나 X 제트는 없나? 제트는 없네 이 녀석은 누구야? 당신이 모두를 죽여 셈이야 조용히 하세요 엔튼 이분이 레오나르도를 데려왔어요 우리끼리 잘하고 있었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혀놓고 구덕이 수프 주는 건 아니겠지? 하하하하 구덕이 수프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쓸모없는 남자야 울기만 하는 멍청한 여자 하하하하 그리고 당신 빛투성이 남자의 외지인까지 데려와서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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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의 록시라 너나 닥쳐 이 개자식 스윗 참았고 하하하하 이 개 뭐야 누가 좀 말 좀 해줘요 도대체 어디서 여기서 무슨 일이 우리도 몰라요 그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괴물들이 마을로 쳐들어와서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괴물들이 계속해서 습격해왔어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설마 아니야 그 사람은 밖에 있어 저 밖에 어딘가 도움을 요청하러 갔어요 그래 분명 그런 걸 거예요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당신 남편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생각이야 잠 보여 봐요 위대한 존재이시여 존경으로 하나 되어 바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끝이 없는 어둠 속에서 종어오니 저희에게 운명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검은 날개를 단 만월이 떠오르면 희생을 각오하고 마지막 빛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빛을 기다리겠습니다 세상과 죽음 안에서 마더 미란다님께 영광을 바치오니 자 차를 내올게요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엘레나 들은 적이 있어요 묘지 근처에 노파도 같은 기도를 했어요 노파 말인가 그 노파는 머리가 어떻게 됐어 그래도 그분의 신앙신은 대단해요 신이 우리를 보호해주듯이 그분도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희흑 희흑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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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야? 엘레이너? 형 어디있었냐? 오 마이갓 정말 미안해 아버지 저기 더 이상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한거에요 엘레이너, 엘레이너, 안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곳이 떨어져요 당신 아버지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구할 수 없었다고요 구할 수 없었다고요 여기에서 나가는거에요 같이 기다려요 파밍 좀 하고 올게요 파밍은 국룰이에요 지금 상황이 안좋은건 알지만 좀 찾아봐요 뭐 도라이바나 뭐 어? 뭐 있나 좀 봐봐봐요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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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 ... ... 어? 돈이다 ... г- 어딍 아냐 뭐 뭐 드라이버 같은거 차키 같은거 이런거 아무것도 없나 키홀더에서 드라이버 키홀더 키홀더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사용하래 키홀더 어디있어 키홀더 아 나이스 트렁 열쇠 찾았구요 아 여기서 뭐야 어떻게 돼 요 요 요 드라이버가 있어 근데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구요 네 아 이렇게 진짜 하하하 됐어 아이 뭐는 뭐야 다 열어봤나 으 feeling 불난다 불난다 跑 yah 흐흐흐흐 드라이벌이죠? 얼른 타요 우우우우우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이 회광이 없어요 위로 갈수밖에 없겠어요 빼발발발발발발 ÇIM 어서오세요 고고고고고 musmgr 막혔어요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Soumy 조심하세요 야, 그만 그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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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딸 찾으러 가야해 맞아 딸 찾으러 가야해 흙과 죽음 그리고 제가 안 그려진 동안... 아들? 엘레인아, 하지. 그는 그녀가 안 돼. 그녀가 더 이상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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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줘! 에탄, 가자! 너의 딸을 살려줘! 레이나, 안 죽어! 내게 도와줘! 아이고! 아이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 미아랑 결혼해서 아까 딸이 있었잖아요, 첫 오프닝때 어서오세요 이제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나로도 갔겠다 정식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했겠지, 구하고 싶었겠지 이 곳이 멀쩡해졌어 왜 이렇게 다시 일하는거야? 저 손으로 주먹을 지고 펴, 펴을 친다고요? 참 이상하네 PC버전입니다, 스팀판 됐어 누구야? 누구야? 마리아다! 헉, 이런다 헐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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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일단 저리로 쭉 가봐야겠네 다시 오 돈 돈 돈 돈 되게 많아 어 돈 되게 많아 또 파밍할 데 없나? 완전 파밍 게임 같애 어 할머니다 할머니 그 죽음이라 모두 다 죽어버렸어 이거 떨리는거 봐 야 저거 저거 해골 떨리는거 봐 같이 웃는거 같아 또 파밍 게임 또 파밍 게임 하나만 더 봐봐 네 아이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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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